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선해람이 감돌고 있습니다. 겉옷 하나씩 꼭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4.7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서울 18도, 강릉 16도, 대구 21도 등으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흐린 날씨 속에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영동 지역에는 많게는 100mm가 넘는 비가 이어지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서울동 그 밖의 중부지방과 영남 내륙지역으로도 내일까지 비가 가끔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만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